예쁜 남자 그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엄청 많이 고생하고 햄버거 만들어봤습니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스브노라 하마랑해 무스브노라 하마랑해 queer끼리 같이 먹으면 되게 단맛이고 고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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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후라이 여러분께 바로 되었기 때문에 야물맛이에요. reunited with lots of ice cream, 고기장라면, 고기장라면은 고기를 먹었어요. 이제 간장라면을 먹여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진짜 맛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거워서 하나만 먹으면 배부르네요 고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고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난 이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먹기에는 조금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이건 아삭아삭 아삭아삭 진짜 맛있엉 음 아삭아삭 치즈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